그리고 또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안 보이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NSC 주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회의도 주제하고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왜 그럴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나? 아침에 못 일어나나? 아니 이거 울렸을 텐데 삐 울렸을 텐데 성질 냈겠지 왜 울려? 왜 잡을 경우?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고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NSC 주제하지 않냐 미사일만 발사해도 난리가 나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들을 깨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그리고 이미 이거는 예측이 된 상태였어요 물론 특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럼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야지 그렇게 북한 문제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위험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음으로 불구하고 NSC에 참석을 안 해요 대통령이 아니 경계균문까지 발생하고 온 서울시민들을 다 깨워놓고 대통령 오지도 않아?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안보 보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뭔 안보를 하고 있는데 대체 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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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안보야 실제 행동은? 삿개 그런 거나 드시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오발령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국민들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됐고 전혀 안 됐지 대변실에서는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맨날 그 소리야 언제나 안 그랬어요? 지난번에 물난리 날 때도 보세요 강남이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자기는 퇴근하면서 아니 집에서 보고받을 거면 뭐하러 대통령이 집무실을 왜 놔뒀어 그러면 용산의 대통령실을 왜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러면 온격으로 맨날 집에다가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재택근무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위험할 때 자기가 퇴근이 돼 지금? 아니 아파트가 다른 지나가면서 아파트에 물이 잠기는 아파트에 물 잠겼네? 집에 가자 이게 말이 돼요? 그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고 이 상황도 그래 바로 그러면 벙커에 가서 주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수습될 때까지 NSC 주재하고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위험하다 북한이 공격한다 핵 개발이 위험하다 이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의 감에 쌓이게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안보 제도를 안 한다고 비판하고 그럼 본인이 잘하든지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믿음이 가요 지금?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그런가? 아 상황의 심각성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군대 안 갔다 왔죠 윤 대통령이 부동시로 안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보시는 것 같아 야구도 시구도 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생활하시는데 동물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던데 나중에 이게 좋아졌나?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좋아지나? 부동시가 고쳐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참 희한합니다 자 자